대기의 건조함도 문제지만 바람까지 강해 더 걱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나방과 해운대의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부산 운봉산 산불이 재발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새벽에 비하면 바람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부산은 일요일 아침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메말라가는 대기를 적셔주겠습니다. 어제 오후 몽골과 중국에서 발아난 황사가 오늘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차차 나쁨 단계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